더러워 제작진들에게 얘기도 안하고 하신거 아니에요? 아, 누가 찍는거라고? 시민분들한테 걸린거네 이걸 생각을 못했던거지 아니 저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서류러 나온거야? 와아아... 그걸 또 찍으러 간거야? 강일에 내려간거야 갓 잡았어? 네, 왔다, 왔다 같이 출근을 했냐고 어머 어머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여기 왜 계세요 놀란다 아주 이렇게 검거가 되게 해요 나중에 이거 거의 연애빛이네요 이거 진짜 리얼이구나 완전 리얼이에요 근데 제작팀도 진짜 와 진짜 어디라고 쫓아가 거기에 하신 분들이네요 정말 기동성 갑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연애에 와서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달아봐 카메라 카메라 조금 카메라 좀 달게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하하하 인스타 안 봤어요? 못 봤어요 지금도 안 봤죠 오빠 못 보신 거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 인스타 보기 오빠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두 개 올라가잖아요 영화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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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증이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지금 어 들렸네 네? 걸렸어 이거 찍었다 이거 일단인데 제주도 이게 뭐지 무슨 스틱이야 하하하하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떡해 근데 이걸 보고 내려온 거라고 거기서 만난 exclude 우리가 그 뭐지 거기 올린 사람한테 주idelII에 보내나 irritate 맞다 진짜 안 해버 oatmeal 비행기 이케垒 значika 왜azuje없는 사람 덥hnlich 아이고 아이고 모든 정보에 오류가 있었거든 오류 Österreich O? ORA ты 아. 아이고야 하하하하하하 일단 뭐 촬영을 하고 지금 뭐 하는 게 다 있어 일단 사 일단 먹어보고 일단 사다 아 해야지 해야지 뭐 맛있을까요? 아 아 싶어요? 네 저 시즌 1부터 마실까요? 네 아니 너네 그 두 분이서 몰래 만난 인스타 영상 볼 수 없지? 아뇨 못 버렸어? 네네 저희도 근거 못 찾았고 하하하하 제주도 되게 좁으러 가요 진짜 좁아요 제주도는 정말 좋아요 하하하하 그러면 잘 되고 계시는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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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병 뭐 보셨어요? 흥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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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밤에 일 끝나서 봤는데 그 밤에 일 끝나서 봤는데 표정은 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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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상태 다시 이렇게 잘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니 몸도 반전이잖아요 그죠? 이 반전이 저희도 모를데 여기가 지금 그 동이 큰 거예요 와 이게 기다려 너무 좋잖아 저희 두 개가 시청자 인정에서는 되게 애타기 같고 그런 마음이 아주 좋거든요 그렇지 아주 좋은 얘기죠 움직여주잖아 와 이거 진짜 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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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logo는 나 여기 안 나와요 총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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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사람들보다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야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봄이 모른데 왜 내려와 있는 거 모르잖아 모르잖아 나보다 더 놀리겠어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형이 요즘 들고 계셨어 진짜 아침에 내 차 앞에 서있었대 이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짜 쩐다 진짜 대박이다 세 명이서 내 차 앞에 있더라고 아 가니까? 어 가니까 느낌이 쎄 하던데 아무튼 우리 둘이 나눴던 대안은 얘기하지 마요 그래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 알겠어요 우선 이제 들어봐야 해요 네 알겠어요 끝나고 가요 네 네 одного 아 오오 원, 둘, 둘, 셋, 넷, Consort 거절하시네요 어머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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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아아! 하하하하! 하하하하 오우! 오우! 예쁘다! 아, 제주도 너무 좋다는데 어디 가? 오우! 좋네 좋아아 제주도 좋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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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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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서 살으라! 여기 와서? 오우!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있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다음에 또 내려오면 뵐게요 응 여기 오면 돼 네네 수고하세요 좋네 진짜 와 멋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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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긴가 오 오 오 오 오 아니 연락 안하고 어떻게 왔어요 네 아니요 잘 찾아왔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또 서프라이즈죠 어 얘기를 하고 오지 아이고 어 보고 네 잠깐 들어와요 들어와요 여기에서 신발 벗고 아 벗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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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주세요 뭘 사온 거예요? 이거는 와인이랑 참외 오 둘러보고 잠깐 둘러보고 있어요 내가 밥 다 해놨는데 밥도? 밥 다 해놨으니까 밥 가지고 올게요 금방 아 그거 같이 갈까요? 아니아니 구경하고 잠깐만 앉아있어요 이제 말 편하게 할 거야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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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 이제 조명 어? 어? 같이 어찌됐든 잠든 거니까 어머 어머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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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